경찰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신림력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종류의 글은 사안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의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하자 검찰과 경찰은 엄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협박죄뿐 아니라 살인 예비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며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고 글은 해당 지역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열거된 혐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공중협박죄 등의 신설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행에 참여해보겠다. 에버랜드에서 오후 3시부터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겠다. 그제 오전 SNS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입니다. 100여 명의 병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적발한 작성자는 자폐증 진단을 받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8월 30일 중학교 칼부림을 예고한다는 글을 쓴 작성자도 잡고 보니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부산에선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도 자신의 SNS에 서면역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거됐습니다. 글을 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해군 일병 신분의 남성을 체포해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살인 예고글이 쏟아지면서 어제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작성자는 54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별 생각 없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글이 장난인지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경찰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계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장갑차 이런 것들이 목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이은 흉기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글에 대해 경찰이 특별치한 활동에 나서며 적극적인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시내의 총으로 무장한 특공대원과 전술장갑차가 배치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부산 서면역과 제주공항, 심지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이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을 포함해 전국 다중밀집 지역 44곳에 특공대원 128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원한 쇼핑몰을 많이 가게 되는데, 그곳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 네, 실제로 취재진이 오늘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을 둘러봤습니다. 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몰렸는데요. 방건복을 찬 보안요원들이 곳곳에서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주변 경찰 특공대 배치에는 일부 시민들은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덜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더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자꾸 와 계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부작용도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일어난 일 한번 보겠습니다. 10대가 흉기난동범으로 몰려서 다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오늘 새벽 4시 반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의정부시 금호동의 한 하천 부근에서 달리기를 하던 16살 중학생 A군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쓴 A군의 모습을 보고 옆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고 신고를 한 건데요. 글을 올린 A군의 아버지는 경찰이 신분과 소속 등에 대한 말도 없이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고 그 과정에서 A군이 전신에 찰과상과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서자 도망을 쳤고 경찰이 뒷쫓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 2명이 다짜고짜 붙잡으려 하자 이에 겁이 난 A군이 반대 방향으로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 소속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함과 동시에 학생이 다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가 후드틀을 입고 범행을 저질러 이런 5인 신고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경찰도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안정과 함께 공권력 과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대안도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요. 전 국민에게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이기도 한 안철수 의원이 오늘 본인의 SNS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언급한 게 바로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전면 도입인데요. 올해 개정된 정신건강검진이 연령대가 제한적이고 자살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성명문을 내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선제적 치료와 국가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의 치료는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신질환의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예고글이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불안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한 놀이공원에서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보자마자 저도 좀 조마조마했는데요. 경찰은 즉시 200명을 투입해서 놀이공원 정문에서 작성자를 찾았습니다. 누구였느냐? 16살 A군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임의동행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젯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친구가 욕을 해서 홧김에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이런 것들이 유행?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온라인에서는 OOO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병뚜껑을 발로 열거나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기부를 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도전 모습을 SNS에 올리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최근에 흉기난동을 일종의 도전 과제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살인 예고글에 유행에 참여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역시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 쫓아가는 성향이 큰 시기거든요. 큰 범죄인지 몰랐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냥 했다. 장난이었다. 놀이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앞서는 16살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잡고 보면 나이가 좀 어립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일 서현역 근처에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40건이 넘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고 속속 지금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10대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토요일 12시 미사역에서 다 죽이겠다고 쓴 작성자도 14살이었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 14살 A군은 심심해서 장난으로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북 구미와 서울 용산에서 붙잡힌 작성자 역시 미성년자였는데 경찰은 엄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 때문에 시민들은 호신용품을 찾고 있고 지하철역에는 이런 호신용품이 전면 배치되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는지 또 모범 범죄도 우려되는데 가능성은 좀 어때요? 일단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신림력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13일 만에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신림동 이 사건 피의자 조선은 올해 초 홍콩 쇼핑몰 사건을 모방한 걸로 의심되고 있죠. 이처럼 전문가들은 SNS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범죄 영상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특정 현상이 각인돼서 범죄 전염력을 높인다는 건데 우리가 단톡방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문검색 강화하고 장갑차도 등장을 했는데 꽤 많은 곳에 장갑차가 배치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역 또 오늘 잠실역 등을 다녀가신 분들 뭐 여기 우리나라 맞아? 영화 촬영하는 거 아닌가? 또 군사정부 시절로 회귀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제법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장갑차와 자동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을 도심에 배치하면 초기의 범죄 분위기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치환활동이 실제로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 경찰 내부에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네 엇갈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범죄가 시간과 장소 또 대상 이런 걸 안 가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죠. 그래서 특정 장소 순찰로 막다가 다른 치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총기 사용을 완화하자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흉기 난동에도 총기 사용을 강력히 주문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총기 사용을 주저없이 하라고 주문을 하지만 사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회를 계기로 전반적인 한번 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제낮 12시 40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다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신림역에서 남성 20명을 살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삭제됐습니다. 경찰이 이 글을 포함해 수사 중인 신림역 살인 예고 글만 무려 6건. 잇따른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은 이곳 신림역 일대에 순찰을 강화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밤도 못 자고 그냥 막 심장만 떨리고 그래도 그래도 나와야죠. 경찰은 이번 흉기난동처럼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이상 동기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1년에 몇 건이 일어나는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사실 정확한 실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 가해자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협박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2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살인 예고 게시글입니다. 수요일에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면서 온라인으로 흉기를 주문한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지난 21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해 남성들에 대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 남일 같다는 반응을 보이자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묻지마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IP 추적에 나선 경찰은 어제 새벽 1시 40분쯤 112에 자수한 남성을 인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검거에 성공했지만 흉기난동 모방 범죄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선 70대 남성이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걸어 나오던 여성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난 15일 저녁에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남성이 39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식당 주인과 시민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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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